윌리아나 양의 20표를 버티거나 이특씨가 먼저 틀리면 이기시는 겁니다. 자 그럼 오늘의 주제 나갑니다.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름대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이름대기입니다. 이거는 저도 몇 개 알고 있습니다. 아 진짜로요? 네 그럼요. 쉬워요 잘 생각하시면. 자 조식에 나갑니다. 아 끌었다 지겠다. 제우스 아하 아테라 아하 아마데우스 아하 아테라